오시오 희트만두기 마침내 쭈음 발을 다 끼는건가? 희트만두기 뱀뱀뱀 이 길을 꺼내줘요 꺼내줘요 네 자자자자 할로윈 뜯어보자 날이 링힐까 이게 뭐야 여기야 이게 뭐야 오 우와 빠밤 빠져 응 빠져 토끼 토끼는 제일 먼저 물어갔어 지금 토끼는 제일 먼저 물어갔어 토끼는 제일 먼저 물어갔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산챙 라이트 이번엔 이게 왔어요. 스티커 귀엽죠? 인기장 간식 왔어요.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예요. 장난감 하나는 물고 가고 토끼는 여기 안에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민기 좋아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귀엽죠? 민기 형 저 얼굴에 뒤집어 씌우던데 응 묶는 거 같은데 여보 이렇게 앉아 여보 아니야 가만있어 기다려 먹어 먹어 치마 같아 밍키 밍키는 천이 너무 길어가지고 밍키는 천이 너무 길어가지고 잊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얘가 워낙에 다리가 짧은 쪽인데 보니까 귀여워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으흐흐흐흐흐흐흐